도쿄를 떠나서 오사카로 갔다가 다시 도쿄로 오자마자 출발 포기 고기름 우선 아... 승차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갑자기요? 출발한... 이동없이 출발해버리자 왜요? 아니요. 타자마자 갑자기 출발해버리자 저는 킹이라고 합니다 아... 신칸셋? 아... 지금 여기 저희 멤버들은 신칸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신칸셋 아니여서 조용히 해야돼요 지금 여기가 신칸셋 아니여서 조용히 해야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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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 계정으로도 인사를 드리고 바로 오피셜 계정으로 만나뵙도록 여기가 저도 우스카가서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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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Strategic 흠... 감사합니다.